안녕하십니까? 이 차량은 2011년 9월에 출고된 2012년식 현대 제네시스 BH 380 로얄 VAP팩 등급 차량입니다. 굉장히 높은 등급 차량이구요. 거의 풀옵션 차량인데 주행거리는 약 16만km.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있구요.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. 실내 보시면... 열선 시트, 통풍 시트, 조그 셔틀 다 장착되어있구요. 리어 모니터, 전방 카메라, 에어 서스펜션, 파워 트렁크, 정신석, 워크인, 전동 시트까지 옵션이 너무 좋구요.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. 열선 핸들, 차선이탈 경보, 전자파킹 다 장착이 되어있습니다. 전동 트렁크, 썬루프까지 장착이 된 차량. 폭론 기록부 보시면 뒷선박이라고 해서 뒤쪽에만 사고가 있고 엔진쪽에는 사고가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. 판매금액은 1090만원.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치밀 드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